안녕하세요 55차 한림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메타버스 요새 가장 관심있는 핫한 주제인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모든 산업에서 메타버스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메타버스에 관련된 내용들을 마이스 산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플랜온마스의 강윤구 CEO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강윤구 CEO님을 한 번도 뵌 적은 없어요 한 번도 뵌 적은 없고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텐데 이벤트 관련돼서 오픈 채팅방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핫하게 강윤구 CEO님께 사람들이 브로셔를 요청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아 저분을 한번 모셔가지고 제가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까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돼서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또 뭐 이제 마이스 분야에서 이런 메타버스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뭐 어떤 사례들이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것 같고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따가라도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같이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강윤구 CEO님의 인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웨비나에서 간략하게 메타버스 관련해서 내용을 전달해줄 플랜온마스의 CEO 강윤구라고 합니다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제가 이야기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필요한 궁금증에 대해서 좀 풀어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40분 정도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이야기를 좀 먼저 들어보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추가적인 내용들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강윤구 CEO님이 먼저 준비하신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윤구 CEO님 가능하면 마스크 벗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얘기가 정확하게 좀 하기 위해서 여기가 그 공유 공간에 저희가 들어와 있어서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일부러 마스크를 좀 쓰고 있는 점 좀 네 알겠습니다 화면이 혹시 멈춘 건 아닌가요? 네 화면이 지금 멈춰 있는데 잠시만요 혹시 화면이 공유가 되나요? 지금 그냥 화면이 멈춰 있는데 그럼 제가 빠르게 재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네네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마 통신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그 오늘 이제 발표해주세요 강윤구 CEO님께서 진행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화면이 멈춰갖고 다시 나갔을 때 다시 저희가 정리를 해볼게요 교수님 그 막간에 저희 그 한림이 난이라도 들어올 수 있나요? 아 예 그럼요 아 그래요? 네네네 아 다른 분들 다 들어오실 수 있나요? 저희 직원을 초대를 좀 하겠습니다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님 아 네 혹시 화면 공유가 네 이게 보입니다 화면 공유 이게 이게 근데 이제 요새 파워포인트는 이렇게 옆에 다음 슬라이드까지 다 같이 보이고 음 아 네 그럼 이렇게 좀 보여드릴까요? 이게 나아질 것 같아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네 시작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그 2019년도 말부터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부터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네 뭐 이것저것 관련된 플랫폼도 만들어 보고 네 기술도 채드카고 해서 창업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또 제가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요 네이버의 메타버스라고 치면은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몇 가지를 좀 봐봤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CJ E&M이죠 CJ는 대한민국에서 문화 예술을 가장 선두하고 있는 큰 대기업이죠 이 대기업에서도 K 콘텐츠가 전 세계를 석권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CJ는 굉장히 이 기사 나오기 한참 전부터 한 2, 3년 전부터 메타버스나 이런 가상 공간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고 실제로 여러 가지 그 앞선 실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로 하나는 이따가 뒤에서 말씀드릴 얼리얼 엔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엔진 프로그램을 개발한 에픽게임즈라는 미국 회사가 있습니다 그 미국 회사와 단독으로 MOU를 CJ가 맺어서 버추얼 스튜디오를 시장을 보니까 한 1700조 정도로 이렇게 되게 많이 한 30대 정도가 올라갈 것으로 시장 규모를 예측하고 있고요 그래서 롯데도 비전 VR을 인수했다라는 기사도 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경찰이 메타버스로 훈련을 한다라는 기사도 어제 나오고 있고 그러면 경찰도 이렇게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고 보니까 교육부, 환경부에서도 어떤 프로젝트를 메타버스에서 진행한다라는 기사가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관광공사에서 문체부랑 같이 해서 시상식을 진행했던 또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건설, 기계 이쪽 1차 산업이죠 1차 산업 쪽에서도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기사도 보게 됐고요 이건 당연히 아시아시피 엔터 쪽 K-POP 아티스트 분도 메타버스 확장 현실을 아울러서 어떤 예술적인 거를 보여주겠다라는 기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좀 가장 깊게 생각하셨으면 좋을 부분인데요 은행이죠 신한은행, 대한민국에서 대표할 수 있는 은행 중 하나인 신한은행에서 메타버스를 자체 구축을 해서 은행을 뭔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은행은 시장 경제에 있어서 가장 먼저 돈의 냄새를 맡고 움직입니다 가장 먼저 실행을 하고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은행인데 이 은행에서 도착, 오늘 기사가 났네요 오전 10시에 뭔가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신한만이 아니죠 대구은행에서도 이미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고요 농협에서도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무엇인가를 계속 만들어 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가 정말 많은 곳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마이스 이벤트, 마이스 산업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고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세세하게 사례를 들어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마이스라기보다는 그냥 게임이고 그 게임이 확장돼서 메타버스가 된 사례인 제페토입니다 다들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요 이 제페토를 얘기를 같이 드리기 전에 먼저 순천향대 입학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메타버스를 뭔가 이벤트적으로 활용해가지고 기사도 되고 한편으로는 되게 잘 됐다 새로운 시도다 라고 얘기했던 사례인데요 되게 제페토 같이 보이죠? 하지만 제페토는 아닙니다 제페토에서는 기본적으로 영상을 플레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기본적인 UI, 구조나 틀 자체가 좀 달라서 이걸 누군가가 어떤 회사에서 새롭게 순천해야 될까 손을 잡고 개발을 한 사례입니다 그럼 보면 이제 총장님이 미리 찍어둔 영상이라든지 그리고 캐릭터들이 모여서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자세히 보셨으면 좋을 게 캐릭터가 몇 명 정도 보이시나요? 아마 한 7, 8명? 한 10명 정도? 한 100명 정도는 아니죠 아무리 봐도 이게 이제 가상현실 메타버스의 어떻게 보면 약점이 아닌 약점일 수도 있는데 서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서로 사용자, 이용자들이 접촉을 했을 때 서버라는 개념을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는데 이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많은 수가 같이 동시 접속을 했을 경우에는 정말 그 금액이 뭐 부르는 게 값이 될 정도로 천만원, 이천만원 업까지도 충분히 올라가는 게 서버의 개념이어서요 이렇게 대부분의 지금 메타버스가 이뤄지고 있고 무언가를 실행하고 있는 곳들에서는 한 10명에서 20명 정도로 제약을 두고 있고 그걸 방을 나눠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 또 사례는 경기도에서 진행한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이스에 조금 더 다깝게 보일 수 있겠고 그 다음 마이스의 사례로 실제 제가 이제 더 뒤에 또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디바이스에 관련된 겁니다 이제 컴퓨터와 모바일 이 두 개 다 활용해서 접속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뭐 접속해서 플레이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저는 다 플레이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되게 너무 단초롭게 만들어져 있고요 되게 이제 최적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잘 되지 않아서 뭔가 매끄럽지 않았다 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의 예산이 들어서 하는지까지는 공개가 안 돼서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이 정도의 예산이면은 큰 돈은 들이지 않았을 것이다가 저의 생각이고요 네, 기준이 얼마일까요? 그 기준, 이 정도를 만드는데 사실은 천만원, 한 2천만원, 천만원이면 충분히 뭐 만들고 더 이상 퀄리티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되게 정말 그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간 게 아니어서요 대신에 이제 뭐 핸드폰으로 모바일용으로 또 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 금액은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이따가 또 예산 관련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틀은 많이 갖추되 네, 최적화나 이런 좀 더 운영적인 측면이라고 보겠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에서 봤을 때 온라인 쪽에 운영적인 측면들이 좀 부족했던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메타, 제가 위에 가상공간 사례라고 적어놨지 메타버스라고는 안 적어놨는데요 그 이유가 이런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건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지 PMP라는 그 대행사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인데요 그 우송 화장품 다 알아요 이렇게 하고서 주문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얘는 컴퓨터로 하지만 컴퓨터로 저희가 게임을 하듯이 실행 파일을 클릭해가지고 접속해서 들어간 형태가 아닌 웹으로 클릭 클릭 클릭으로 되게 이제 쇼잉이죠 정말 간단한 쇼잉 정도로 타이핑이나 아니면 텍스처나 텍스트나 아니면은 이미지 영상을 계속 보여주는 스텝으로 넘어가는 형식의 네 웹의 가상공간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제작 기간은 좀 걸리는데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선호를 하실 수도 있지만 대신에 제약이 되게 많다는 점 같이 동시에 무언가의 인터랙션 작용을 일으킬 수 없다는 점이 하나가 단점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꼭 같이 동시에 인터랙션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개인이 혼자 들어왔을 때에 대한 어떤 인터랙션이 작용되지 않아서 재미요소를 좀 떨어뜨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메타버스는 사실 게임에 더 가깝고 게임에 기본이 돼서 나온 파생된 단어인데 그 게임을 내가 얼만큼 더 실질적으로 나와 같다고 이 세계와 같다고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냐 따라서 메타버스가 되냐 그저 게임으로만 남느냐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패 또는 그 이상의 값어치를 계속 창출해내고 뭔가에 계속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진짜 여기가 나를 대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정말 적용된 사례라고 그 매스컴이나 이런 기사나 이쪽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는 건데요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음 정말 그 현실과 똑같은 퀄리티의 그런 화질 질감 눈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 나를 대변할 수 있는 그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캐릭터 인터랙션 등 이런 것들이 다 받쳐줘야 되는데 이런 웹에서 하는 것들은 제약이 되게 많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최적화 단계를 거치면서 웹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그 최대가 그 실행 파일로 갖고 있을 수 있는 최대 보다 정말 낮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로 가기 위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냥 쇼잉 정도의 가상공간에 사례로써는 충분히 값어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하나 넣어봤고요 어 이 다음부터 이제 또 나올 사례들이 어 제가 진짜 메타버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정말 이벤트와 마이스에 어울린다는 사례들입니다 이것도 아실진 모르겠지만 어 작년 10월에 처음으로 얼리얼 엔진이라는 엔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만들었던 서울 아트마켓 온라인 버전입니다 네 이때 이제 저희도 사실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있어가지고 먼저 나왔다고 하길래 되게 깜짝 놀라가지고 들어가서 봤는데 어 좀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있죠 어 어 채팅 뭐 메세지 남기고 서로에 대한 사실 이제 마이스라는 게 부스에 기업들이 들어와서 자신의 정보나 제품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의 확장성을 가져가는 그게 이제 중요한 가치로써 이제 다가올 수 있는 건데 어 그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잘 적용을 해놨습니다 뭐 리플렛이라든가 아니면 명함을 구현할 수 있다는가 아니면은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연동돼가지고 넘어갈 수 있게 한다든가 그리고 그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그런 제품들을 내가 3D 캐릭터로 자유롭게 움직여서 볼 수 있다는 자유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메타포스와 참 어울리게 만들었는데요 그나마 좀 아쉬운 부분 중 한 가지는 최적화가 잘 되지 않아 급하게 또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고사양의 퀄리티를 요구했습니다 물론 모바일은 만들지 않았고요 네 데스크탑 버전으로 실행파일 게임 실행파일용으로 만들어서 되게 어 저희가 개발용으로 쓰고 있는 컴퓨터가 어 스펙을 얘기하면은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3090에 뭐 되게 그래픽카드 제일 좋은 거 쓰고요 그런 최고 사양의 PC방보다 더 좋은 사양을 쓰는데 그 사양에서만 잘 돌아가지 그 예를 들면 PC방에 있는 컴퓨터 좋다는 사양으로는 조금 더벅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메타버스로 가상공간을 만들었을 때도 사실은 이거는 저희 같은 개발자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라 대중들이 쓰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대중들 가정집에 있는 컴퓨터나 아니면 핸드폰 이런 것들이 정말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되게 사양이 보편적으로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얼만큼 맞게 최적화를 해주느냐도 메타버스를 제작을 하실 때 고려해야 될 큰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보면은 이제 이거는 비용적인 예상 때문에 그랬을 텐데 캐릭터가 있지만 되게 똑같은 캐릭터 아닌 뭔가 하다 만듯한 캐릭터들이 있죠 이걸 스켈레톤이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캐릭터인데요 여기에다가 실제적으로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입힐 수도 있고 애니메이션 나오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입힐 수도 있는데 그 작업을 하지 않았죠 사실 이런 게임이나 메타버스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비용으로써 큰 파트 중 하나가 캐릭터입니다 캐릭터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 캐릭터를 어떻게 똑같이 디자인해서 만들 것인지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고액이다 보니 그 부분을 뺐던 것 같고요 그래도 공간 자체를 되게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을 오프라인에 있는 박람회와 동일하게 만들어서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정말 이벤트, 마이스, 이런 축제, 이런 분위기에 맞게 만들어진 메타버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는 당연히 영상도 플레이가 됐고요 여러가지 이펙트들이 많이 적용됐던 사례로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건 리얼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아마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총 3개의 회사가 합작해서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런 마이스의 가상공간, 리얼 이 부분은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 바이오테크라는 마이스와 이런 박람회를 가상으로 옮기고 싶었던 회사와 3D 컨텐츠를 VR, AR, MR을 만들던 비빔불이라는 회사와 원래 대행을 자주 맡던 유니온이라는 이 3개 회사가 국가의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만들게 된 프로그램입니다 게임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서 되게 많은 지금 크고 작은 프로젝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얼이라는 프로그램은 런처의 개념으로 좀 말씀드리면 편할 것 같은데요 한 공간 안에 여러 개의 기획된 방을 컨셉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예를 들면 커피 박람회가 될 수도 있고 펫 박람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컨셉의 박람회들이 많을 수 있는데 그 컨셉에 맞는 박람회들을 기간별로 오픈해주고 꾸며서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제공한다의 취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퀄리티를 보시면 사실 이제 가장 높은 퀄리티로서 표현됐고요 캐릭터에 대한 자유도 내가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대화나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매끄러운데 사실 이거를 만든 회사가 그 위에 것도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 번씩 아까 그 뭐죠? 서울 아트마켓? 네네네 아 네 이거를 만들어서 한 번 사실 이거는 실패했다고 기사도 났는데 이거를 한 번 실패하고 난 뒤에 이렇게 다시 만들게 됐고요 지금도 열려 있어서 아마 회원가입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로그인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1차원적인 쇼윙에 포커싱을 두고 있고요 뭔가 게임처럼 뭔가 화려한 이펙트가 뭔가가 있다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아니고 기본적인 쇼윙에 포커싱을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에는 마이스에 가장 적합한 메타버스를 누군가가 했다는 제가 볼 때는 리얼이 가장 어울리고 적합할 것 같고요 이거는 또 24시간 열려 있어서 매일 24시간 열려 있어서 누구나 다 원할 때 볼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왜 가장 큰 장점이냐면 또 메타버스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비용이 서버거든요 그 서버 비용을 나라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만들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1기업 가지고 만들게 되면 많이 열어봤죠 3회 1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거를 24시간 풀로 돌리면서 그냥 그 기간의 제약 없이 많이 뭔가 소비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그 메리트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퀄리티나 이런 최적화나 그 다음에 이용할 수 있는 운영 측면이나 봤을 때 리얼이 지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메타버스를 그러면은 제작을 할 수도 있고 기존에 있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두 가지의 차이점은 당연히 있겠죠 제작을 하게 된다면은 비용적인 측면이 일단 가장 우선시가 될 거고요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쓰게 된다면은 제약이 생깁니다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올릴 수가 없는 제약이 하나가 있죠 그리고 16명이 한 공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인원수에 대한 제약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제약들 대비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접근성이 좋습니다 네 저희도 예전부터 작년부터 계속 이런 가상 공간을 마이스나 이벤트 축제 이쪽에 접목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때 가장 큰 문제가 예산 비용이었습니다 네 이게 국가에서 측정한 예산대로 하면은 절대 할 수가 없고요 저희는 인건비가 견적서에 나오는 예산 비용인데 그것보다 더 낮춰도 원래 산업이 갖고 있던 시장 규모에는 맞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뒤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앞서도 지금 문제점을 조금 이렇게 기사와 같이 그 텍스트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서울 아트마켓이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최초의 버추얼, 가상 공간 뭐 이런 여러의 단어들로 메타버스의 단어들로 정리가 돼서 되게 찬양을 받았었는데 3일인가 지나고부터는 되게 안 좋은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발췌해 왔는데 접속이 끊기고 참여율이 저조했다 라는 말을 좀 더 쉽게 풀어드리자면은 접속이 끊긴다는 거는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내가 접속을 했지만 접속이 되지 않는다 다 이렇게 하란 대로 다 했지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런 상황이 왔다는 거고요 접속이 끊기는 부분은 일단 최적화가 잘 되지 않아서 일반 가정집이나 대부분 사물로 쓰시는 분들이 노트북 많이 사용하시죠 노트북 되게 사양 낮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캐릭터가 움직이지 않고 클릭을 했는데 한 5분이 걸리고 이러는 부분에서 접속이 끊긴다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고요 참여율 저조 같은 부분에서는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해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10대, 20대, 30대 분들까지는 굉장히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들 해보셨고 다운받아서 하는 거라 조금 연령층이 높아지면 높아지거나 아니면 더 낮아질수록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이걸 다운로드 받고 뭘 설치하고 뭘 인증받고 하는 것부터 벌써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냥 접속 자체를 안 해서 참여율이 저조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사실상 타기를 해나갈 방법이 크게 없습니다 결국에는 데스크탑에 메타버스를 실행하는 방법이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한 개는 데스크탑 한 개는 웹 그리고 한 개는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나마 어플리케이션은 핸드폰 도급률이 좋아 많이 이용하셔서 되게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핸드폰에서 디바이스 자체를 구동되다 보니 핸드폰이 갖고 있는 사양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게 멋있게 잘 만들어 놓은 파일과 실행 파일이어도 핸드폰으로 가면 퀄리티가 완전히 떨어집니다 할 수 있는 게 제약이 많아지죠 그런 문제점이 하나가 있고 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웹 또한 퀄리티나 이런 제약이 많아서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그걸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걸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장비로 만들어진 데스크탑 용으로 가야 되는데 데스크탑 용으로 갔을 때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거기에 대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중간에 죄송한데 접근성의 문제도 있지만 데스크탑은 아까 사양의 문제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사양도 맞춰줘야 됩니다 꼭 데스크탑만이 갖고 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양 또한 이게 같이 어우러져야지 되는데 근데 이 사양은 사실 개발 단계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적화 부분을 저사양, 중사양, 고사양 정도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단계에 걸쳐 나눠놓게 되면 저사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또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고사양이어야지 좀 더 원활하고 잘 만들어진 진짜 리얼리티하게 진짜 내가 메타버스에 들어와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즐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사실 그 예산 모든 게 이제 돈이 많고 예산이 여유로우면은 다 할 수 있죠 네 그 예산 자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감축됐으면은 이제 좀 감축됐던 시장이 있었습니다 네 그 상황에서 홍보나 이렇게 기본에 해왔던 예산 집행율이 있는데 그거 외에 새로운 지금 가상공간 메타버스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게임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게임 자체를 만든 인력에 대한 금액이 되게 높습니다 인건비 자체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실 이런 메타버스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플레이하고 노는 게임 게임을 만들던 사람들 게임을 만들던 사람들 이거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어? 이 돈에는 절대 안 만들어 어? 이 게임 막 200억짜리 다 만들어야 되는데 어? 막 몇 천만원짜리? 네 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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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장이 사실을 작년 재작년에 많이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예산에 대한 문제 이슈가 되게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 비용과 전문성 부족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전문성에 좀 더 포커싱을 둬서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게임 저도 이제 뭐 행사나 축제, 박람회 이런 거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다 어느 정도 좀 해봤었는데 그 기획과 이런 게임 기획은 아예 결이 좀 많이 다릅니다 예 쓰는 단어부터가 좀 달라서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좀 떨어지니까 이런 개발 회사나 팀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 커뮤니케이션 하다가 말아버립니다 어? 대화가 안 돼 안 그래도 나 금액을 다 안 받고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게 사실 이런 개발 회사의 입장이었었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개발 회사들이랑도 미팅을 갖고 얘기를 나눠봤을 때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런 이벤트 시장, 마이스 시장이 가능성이 있어서 나는 그쪽으로 갈 거다 라고 이제 그들 원래 그 진골 개발자분들의 이야기는 어? 그쪽이랑은 나는 굳이 내가 할 필요 없을 것 같다 원래 기존 시장을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생각해야 되는 게 이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비대면 이벤트 프로세스라고 제가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틀을 적어놨고요 그 다음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이제 가상공간 제작 프로세스인데 이 제작 프로세스도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보셨으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메타퍼스를 제작함에 앞서서 저희는 이제 제작을 할 때 처음에 도면이 있냐 없냐를 처음에 그 가상공간을 제작하고 메타퍼스를 만들기 전에 그 예를 들면은 학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어 저희 이 건물과 똑같은 운동장 해가지고 이렇게 공간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사실상 도면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도면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비용적인 측면도 그 그 되게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제작 기간 차이도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를 똑같은 걸 만들고 싶다 하실 때는 꼭 도면이 있어야지 원활한 작업이 됩니다 도면이라는 건 설계도 이런 거 말씀하시죠? 네 네 맞습니다 설계도가 있으면은 그대로 저희는 똑같이 만들어드릴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 작업량도 되게 빠르고 네 비용도 되게 이제 축소될 수 있고요 원하는 퀄리티도 보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도면을 가지고 저희는 똑같이 그 3D 프로그램으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네 건물과 지형과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만들죠 네 그 만든 거를 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저희는 이제 얼리얼 엔진이라는 엔진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네 그 엔진 프로그램에 그 다른 3D 프로그램에서 왔던 거를 넘겨서 최적화를 일단 1차 최적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질감 그 처음에 그릴 때 뭐 바로바로 이게 뭐 바닥이다 흙이다 뭐 하늘이다 이게 설정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다 만들어서 그걸 또 입혀주는 작업이 있는데 그 작업을 매트를 및 텍스처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 작업을 거치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환경 나무나 잔디 뭐 이런 자연 환경물들부터 해가지고 해서 지금 쪽으로 레벨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레벨 하면 게임의 레벨 1, 2 올라가는 그 레벨이 아니라 저희 개발 쪽에서 부르는 레벨은 공간을 레벨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한 공간 자체를 레벨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렇게 레벨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적인 프랍이라고 부르는 부분을 이제 사물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필요한 뭐 컴퓨터나 의자나 네 마우스 이런 것들도 있어야 디테일이 살고 네 작용이 되죠 네 그런 것들을 디자인해서 다 합치고 마지막에 이제 필요한 영상 이미지 이제 컨셉에 맞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합성해 가지고 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이벤트에 계시는 분들 마이스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디테일한 과정을 이제 막 이 시장이 열리기 시작해서 잘 모르세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접근하시면은 꼭 저희 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팀과 회사와 사람과 협업을 하실 때 좀 더 원활하게 잘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진짜 정말 많은 과정을 필요로 해서 이 부분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뭐 이 부분도 저 그 뒤에 얘기하면서 다 얘기했던 부분인데 네 그냥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자면은 서울 아트마켓은 2억 정도에서 제작비가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썼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네 서울 아트마켓 네 그리고 여기서 아마 서버비가 또 한 몇 천 정도 들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 2억이라는 거는 제가 나라당터에서 봤고요 네 공주가 올라와서 그걸 봐가지고 추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그 정도 규모가 저렇게 들었다 라고 일단 예측을 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산으로 넘어가기 전에 업무 협업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그러면은 이제 딱 얼추 이제 메타버스를 아시겠고 근데 이거를 진짜 할 의도가 있으시고 얼추 예산도 좀 있으실 때 같이 이제 기획에 들어가야 된다 어떤 거 만드시겠습니까? 라고 저희가 여쭤보고 그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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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살릴 것인지 이 예를 들면은 어 박람회여도 세레머니가 중요한 박람회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진짜 부스에 대한 기업의 제품이 잘 도드라지게 보여줘야 되는 박람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컨셉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기획을 해서 포커싱을 한번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위에 적혀있지 html은 웹이고요 어플리케이션 앱이죠 그 다음 데스크탑 실행 파일은 exe 파일입니다 이게 세 가지로 나눠진 이유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내가 할 건지를 결정해야지 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지 네 이게 뭐 사실 만들어 놓고 덮어 씌우기는 쉽지만 다 만들어 놓고 덮어 씌우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돈이 덜 들고 기간 대비 빨리 만들 수 있고 하는 게 둘 다 셋 다 하면 너무 좋겠지만 비용이 없다 보니 한 가지를 먼저 결정을 하고 진행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마이스 이 산업에 적합한 기관과 금액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웹에 더 맞게 접근성에 맞게 갈 건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예를 들면 어플리케이션은 20-30대가 좀 더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HTML은 전 연령층에 대한 타겟이 될 거고요 데스크탑 실행 파일은 사실은 이제 20-30대에 좀 더 컴퓨터에 좀 더 잘 아는 네 네 사람들이 전문적인 특정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아는 타겟으로 들 수는 없고요 그렇게 이제 어떤 디바이스를 할 건지를 결정이 됐다면 그 다음에 모델링을 얼마만큼 그 몇 개를 할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면적으로 할 건지 그거를 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 또 이제 비용이나 기간이나 이런 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그걸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 구형인데요 기능 구형은 예를 들면은 어 건물을 하나 만들어놨다 해도 내가 가까이 갔을 때 문이 열리는 것과 내가 가까이 갔을 때 터치를 하거나 어떤 키를 눌렀을 때 문이 열리는 것 이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걸 모든 걸 다 기능이라고 합니다 아 예를 들면은 그 사용자가 어떤 부스 앞에 갔을 때 영상이 플레이 돼 가지고 제품 소개가 이루어질 건지 가까이 갔을 때 눌렀을 때 홈페이지에 링크가 연동이 될 건지 이건 기본적인 쇼윙에 대한 개념이고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들은 사실 이 기능 구형 때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을 나오는 걸 바탕으로 되게 다양한 요소가 재미요소, 인터랙션 작용 요소들이겠죠 그런 요소들을 다 짜줄 수 있는데 그냥 생각하시는 거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진가는 것들은 비용이나 기간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기능 구현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가 되면은 최적화 단계에 거치고 배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큰 틀이고요 물론 이제 협업을 하게 될 때 회사마다 스타일마다 하는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방식이나 과정은 근데 이제 이 큰 틀을 머릿속에 이해하시고 업무를 보시게 된다면은 좀 더 순탄한 작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보였던 개발 프로세트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작 비용 이제 예산이죠 사실 이제 이 부분을 가장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고 네 네 그렇게 이제 생각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이제 아실 분들은 또 이제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네 확실히 많으신 분들은 네 이제 제작 비용의 첫 번째 페이지에 이제 제가 띄워놨던 거는 얼리얼 엔진과 유니티 엔진입니다 네 이 두 가지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 두 가지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어 퀄리티의 차이도 크고요 비용의 차이도 큽니다 기간의 차이도 큽니다 쉽게 말해서 얼리얼 엔진 그 엔진이라는 친구는 되게 고퀄리티입니다 사실 지금 TV 뭐 기사 이런 데에서 가상세계가 열렸다 해서 정말 똑같다 현실과 라고 얘기했던 모든 작품들은 다 이 얼리얼 엔진에서 나옵니다 대신에 그만큼 어 최근 만들어진 엔진이고요 음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한국에도 아 그래서 이걸 양성하기 위해서 니파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 정도로 퀄리티는 있지만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고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기간이 좀 더 걸리지만 나오면 퀄리티는 보장되는 프로그램이 얼리얼 엔진입니다 네 그리고 할 수 있는 기능적인 요소들도 되게 더 많고 좋아서 앞으로는 유니티가 아닌 얼리얼로 한 200%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빨라질 걸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 가상공간이라는 메타버스가 저희들한테 인식되고 적용되기가 사실 저는 한 10년 그 정도 아니면 5년 짧게는 보고 있었는데 이게 단숨에 1, 2년 몇 개월 만에 훅 들어오듯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얼리얼 엔진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유니티는 무엇이냐 정말 예전부터 게임 엔진으로써 보급되어 왔고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다 네 그래서 유니티 엔진을 쓸 수 있는 사람 되게 많이 있고요 한국에도 그만큼 그러면은 그 시장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많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실제와 똑같은 퀄리티를 낼 수 없습니다 그냥 이거를 좀 더 비교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얼리얼 엔진은 진짜 내가 똑같이 만들 수 있다가 맞고요 유니티는 아케이드 티카다 네 단어를 쓰면 아케이드 좀 더 게임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게 유니티 엔진입니다 네 그 이상의 퀄리티는 안 나옵니다 네 근데 대신 좀 더 빠르고 비용을 좀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어떤 걸로 내가 제작을 메타버스를 제작할 건지를 설정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그 리얼이나 그 뭐였죠 또 하나 유니티 그건 유니티로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부분 리얼이라는 거 리얼은 얼리얼 엔진으로 만들었습니다 리얼은 아 그리고 또 아까 아트 마켓인가 아트 마켓 또 얼리얼 엔진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둘다 아 그러네 네 그 예를 들면 제페토가 유니티로 만들어졌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케이드 티카죠 네 네 네 이것도 유니티로 만들어졌고요 순차장대 입학식도 아 네 네 보면 되게 이제 아케이드 티카 유니티로 만들어졌고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아케이드 티카다기보다는 조금 더 뭔가의 사물 재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아 들어가있으니까 네 네 이게 이제 얼리얼 엔진으로 만들어지는 네 네 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재생을 하기에 앞서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은 제작에 도움이 될 것들을 크게 네 가지는 먼저 공간 그리고 사물 그리고 캐릭터 그리고 접속량 이라고 일단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개발 쪽에서는 레벨 에셋 리깅 서버 아니면 트래픽 양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큰 네 가지 안에서 제작 비용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알아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뭐 메타버스 하나 만들려면은 그냥 어 무섭다 이런게 뭐 몇 천명이 동시접속이 돼야 되고 막 서울 광장 크게 하나 만들어야 되고 건물 다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사실 당연히 비용이 적용되는 게 맞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벤트 시장과 그런 이런 메타버스 게임 개발과 접목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했던 게 선택과 집중을 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 나는 코엑스 A홀을 똑같이 만들고 싶은데 거기에 뭐 벽 기둥에 그 재질감이나 뭐 이런 건 사실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 홀의 느낌이 나게 그리고 그 홀의 면적만큼 잘 짜여지고 이쁘게 만들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차이에서 디테일이 있습니다 얼만큼 어떤 거를 더 핵심적으로 만들 것인지 그 디테일에 대한 먼저 생각을 해 주시면은 충분히 가격과 기간이 맞춰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수죠 이 개수는 부스를 예를 들면은 하나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 하나를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많이 여러 개로 갈 건지 아니면은 정말 독립부스에서 여러 회사들이 독립부스를 여러 개를 둬가지고 하는 것처럼 경쟁을 해서 디자인이 이쁘게 이쁘게 다르게 해가지고 할 건지 당연히 제가 이야기한 후자의 내용들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개를 많이 만들어야 돼서 비용이 올라오고 기간이 늘어나겠죠 네 그런 협의점과 타의점을 맞추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그 다음 기간은 이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얼만큼 오픈할 건지에 대한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서버비가 정말 맞게 하고 많이 들다 보니까 리얼도 그리고 제페토도 제약을 걸고 있습니다 네 한 방에 16명으로 제약을 걸고 트래픽 수가 많이 드는 영상 자체는 아예 첨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구찌에서 같이 콜라보도 하고 특정 뭐 연예인들하고 콜라보를 했을 때 영상 이런 거는 해줍니다 특정한 케이스에서는 사실 다 됩니다 제페토에서도 근데 개발팀에서 풀지 않을 뿐이죠 네 여러 이슈들이 생길 거를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기간 서버에 대한 트래픽에 대한 기간을 어 이벤트에 맞게 최적의 시간과 최적의 기간으로써 줄이게 된다면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어 메타버스를 제작을 하셨을 때 비용이 문제가 된다면은 왼쪽에 보이시는 공간 사물 캐릭터 접속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디테일 개수 기간에 대해서 좀 주의거나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은 충분히 네 이벤트 시장과도 그리고 마이스 시장과도 어울리는 네 금액대와 기간이 선정 설정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 외의 것에 대해서 비용이 나온다고 하는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어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라고 아 이 시장이 되게 이제 막 확장되고 하고 있다 보니까 어 저도 많고 다른 사람 다른 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문의를 왔을 때 어 이거 비용이 더 이렇게 많이 들어서 안 된다는데요 라고 하는 거 보면 이제 얼토당토한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어 이 시장 자체가 많이 없고 형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 그런 회사들이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이제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미리 이제 다 만들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하실 경우에는 꼭 등록 기간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아 디바이스에 맞게 구글 플레이어에 등록할 수도 있고요 안드로이드는 네 그리고 아니면 그 애플은 애플에 맞게 네 등록할 수가 있죠 그거에 또 따라서 등록 기간이 걸리는데 어 작년부터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등록이 지연됩니다 라고 그렇게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여유롭게 한 2주 정도 어플리케이션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이 정도로 마감일자를 잡으시면은 충분히 원활한 기간 내에 배포가 될 수 있고요 네 네 이제 어 이 비용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히 드리면은 어 어 제가 이제 위에 써다뜨듯이 제작 비용과 그 예시 이건 사실 이제 제작 대비 지금 단계에서는 실패로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도면이 있지 않는 새로운 장소를 만들긴 했습니다 아트 마켓은 하지만 비슷한 구조로 크게 달라지지 않는 비슷한 구조의 총 4가지 장소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채팅 뭐 위젯 미니맵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설정 뭐 알람 뭐 명함 주고받기는 어 기능에서도 되게 기본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개발 쪽 사람들은 그런 기본적인 기능들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캐릭터 모델링이 되지 않았고 네 리깅은 캐릭터의 움직임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피토 같으면 뭐 하트도 하고 솜 모양도 하고 뭐 어떻게 뭐 여러가지 모양을 어 취할 수 있는데 그게 없이 그냥 이제 걷기와 달리기만 적용을 시켜놔서 그런 뼈대에 대한 리깅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간단한 에셋들 뭐 테이블도 뭐 어떤 특정화 화려한게 아니라 너무 단초롭죠 네 너무 단초롭고 그 위에 뭐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인터랙션 할 것도 없고 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예상 동시 접속은 아마 기존에 걸어놨던 거는 최대한 100명 정도 걸어놨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동시 접속이 한 20명 10명 그 정도밖에 안 들어온 이슈도 있었죠 근데 대신에 이제 오픈 기간을 한 일주일 정도로 한 2, 3일씩 뛰어가지고 오픈을 하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토대로 봤을 때 이제 서버비용 별도로 해서 개발비가 한 2억 정도 들었다고 기사가 났던 걸 봤고요 네 그래서 이 정도 규모인데 이거밖에 할 수 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물론 여러 다른 이슈도 있었겠지만 실제 개발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저는 조금 잘 되지 않았던 사례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물론 이제 저 예시 그대로 넘겨와서 실제 더 좋은 퀄리티와 좀 더 좋은 방향성으로 이제 만약에 한다면 제가 임시로 적어본 겁니다 네 네 한 두 곳 정도의 도면이 있는 단순한 장소 예를 들면 박람회장 같은 컨벤션 센터들은 되게 장소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공간이 되게 단초롭죠 대신에 그 안에 무엇을 꾸미느냐 네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이런 도면이 있는 되게 단순한 장소를 타깃으로 잡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기능은 당연히 하고 그 다음에 캐릭터 모델링은 그 전처럼 안하고 쉬운 리깅을 하든 아니면은 이게 이제 아케이드 형식의 캐릭터를 만들게 된다면 되게 저렴한 비용으로 캐릭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페토 같은 캐릭터죠 네 이런 캐릭터는 큰 비용이 들지 않고 되게 빠르고 네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서 아케이드 형식의 캐릭터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 어 잠깐 나와서 이제 캐릭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 캐릭터가 사람과 얼만큼 똑같으냐 네 따라서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누구는 천만 원을 부를 수도 있고요 누구는 10만 원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 여기가 잘못된 누구는 천만 원이네 누구는 오백만 원이네 네 그거는 이제 회사마다 다른 거지만 얼마큼 현실 사람에 가깝냐 그래서 지금 요새 이제 가장 현실 사람에 가깝게 만들고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는 메타 휴먼이라는 개념이 있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단한 에셋 정도 제작을 하고 어 동독자를 한 100명 정도로 하고 오픈 기간은 3일 정도로 마치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속할 수 있는 시간대인 1시부터 10시까지 오후 9시간 정도로 기간을 오픈해 두고 네 예 예 이렇게 쓸 때 아마 물론 디테일이나 여러 가지 따져봐야 겠지만 개발비가 한 1억 정도 서버비 포함해서 예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이 정도로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천만 원, 이천만 원에는 어려운 얘기일 것 같고 네 메타버스를 만든다는 얘기는 네 최소 한 오천에서 7천정도는 있어야지 어느 정도 맞춤형 메타퍼스가 제작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 규모는 이렇게 개발비가 들고 개발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러 가지 디테일에 따라서 아까도 보셨겠지만 정말 많은 변수와 많은 작업들이 필요하는 단계다 보니까 그거 하나하나의 비용이 다 달라지고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비용과 기간은 원하는 니즈에 맞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렸던 거는 웹에 대한 저희 회사의 사례이긴 한데 이거는 LH공사랑 코론이라는 회사에서 했던 건데 전시가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전시가 다양한 인터랙션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기간과 비용의 이슈로 인해서 할 수 없게 된다면 전시는 쇼잉에 더 목적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빠르고 되게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웹 접근성을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메타버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동시에 만나서 상호작용을 하진 않습니다. 여러 명이 혼자씩 들어가서 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쇼잉에 접근성을 퍼싱을 두면 외부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규명이면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로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확 떨어지죠. 금액대가 확 떨어져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부스를 치면 부스 하나인 거죠? 아닙니다. 어떤 홀 하나에 부스를 한 세 가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정도가 한 500에서 1000만 원. 네. 그런데 부스가 늘어난다고 금액이 크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부스를 막 어마무시하고 엄청 예쁘게 그리면 또 얘기가 달라질 텐데 수 자체가 뭐... 아까 경기도 관 그거 그런 거... 그런 거는... 이 정도는... 이 정도 되게 쉽습니다. 아까 2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생각하신다고 그러셨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금액대가 비슷비슷합니다. 여기는 서버비가 아마 어떻게 산출해가지고 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서버비 때문에라도 한 5천만 원 정도 들지 않았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모바일하고 실행파일하고 두 개 동시에 같이 했거든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좀 일단 정말 더 전문적인 기술에 대한 이야기도 드릴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면 사실은 XR이거든요. 메타버스와 XR 이게 두 개 또 합쳐졌을 때 시너지가 사실 지금 대기업들이나 선도주자들이 가고 있는 길이어서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제 시간상 오늘은 이렇게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기본 틀과 사례 얘기로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우선 플래넛마스 회사명이 플래넛마스인데 플래넛마스에 아까 지금 우리 강릉도 CEO님은 원래는 이벤트 감독이셨고 개발자는 아니시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개발자는 아닌데 사실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개발자가 있는 거죠? 강릉을 하시던 분들을 제가 모셨고요. 아, 네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벤트나 마이스에 대한 이해도가 그래도 있다 보니 거기에 중간단이 접목을 시키게 됐고 저도 공부를 정말 열심히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수요를 하고 해가지고 저도 얼리어를 달아서 연출 쪽으로 뭔가 이펙트나 상품을 이런 거 보정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원래 개발자는 아니시지만 이제 공부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배우셨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 질문이 있어서 질문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행사에서 실시간 영상 송출을 메타버스 플랫폼에 연결이 가능한가요? 어, 채팅창에 있는 건가요? 아, 네. 채팅창에 있어요. 네.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밑에서 위에 거는 다 말씀 주시면서 답이 된 것 같고요. 아, 네네네. 여기서 뭐... 하이브리드 행사에서 실시간 영상 송출을... 하이브리드 행사에서 실시간 영상 송출을 메타버스 플랫폼에 연결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아, 네.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예를 들면은 송출인 부분인데 송출은 URL을 간단하게 심어가지고 메타버스에 연결하면 됩니다. 네. 대신에 이제 거기에 대한 트래픽이나 서버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그거를 이제 감안해서... 네. 이론상으로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메타버스에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동시 접속은 대부분 16명 정도가 아까 맥시멈... 아, 그 맥시멈으로 잡은 거는 제페토에 한한 거고요. 아, 네. 네. 제페토는 그렇게 잡아놓은 이유는 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일으켰을 때 트래픽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니 방을 쪼개놓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가상공간은 많이 들어오지만 메타버스를 저희가 제작해서 만든다라고 하면 그거는 막 무한대로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돈만 있으면 무란대로 늘어납니다. 아, 그러니까 돈의 문제이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합리적인 수준에서 대략... 합리적인 수준에서는 최대 접속을 한 1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 1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럼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100명은 캐릭터를 통해서 접속했고 나머지 한 400명은 그냥 캐릭터 없이 관람만 한다? 구경만 하는?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그렇다고 서버비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는 않고요. 동시에 뭔가를 접속했을 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해야죠.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게임을 할 때 아이디를 치고 로그인을 하듯이 그래야 접속이 되는 건데 그럼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서버에서 가지고 있고 그걸 혼용시켜가지고 같은 공간에다가 뿌려주는 개념인데 결국에는 관람만 하신다는 설정으로 개발을 했더라도 비용이 듭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모든 공간에 100명의 트래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에 지금 질문 주셨는데 말과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100명의 기준이 같은 대화를 하는 것인지 말과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RE 뭐를 말씀하시는지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타버스 제가 그냥 말씀해 주셔도 될까요? 네네네네네. 지금 100명이라고 말씀하신 그거는 거의 트래픽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의 트래픽이 100명인 건지 아니면 그 사람과 상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 트래픽이 100명인 건지가 궁금해서요. 음, 이거는 100명 혹시 접속이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100명 안에서의 서로서로 이야기하는 건 다 가능한데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100명밖에 안 되면 이게 참 그렇죠. 대규모 행사는 지금은 메타버스에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좀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명도 가능하고요. 1만명도 가능합니다. 네, 그 천만명도 가능하고요. 다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게임을, 이게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사실은 게임입니다. 네, 그렇죠. 게임에서 확장된 부분이어서 결국 본질은 게임인데 저희 예를 들면 뭐 배틀그라운드, LOL 롤, 와우, 월드 오브 크래프트 같은 거 다 게임이죠. 네네. 이게 뭐 100명만 접속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동시에 여러 명 접속하잖아요. 10만명도 접속을 할 수 있죠. 네네네. 그만큼의 서버를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거나 구축이 돼 있다면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마이스 산업과 이벤트 산업에서 그 보편적으로 나오는 예산이 있죠. 그 예산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대를 얘기를 하자면 한 100명 정도로 보고 있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10억짜리, 20억짜리, 100억짜리 엑스포 규모라고 하면 이야기 달라집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건 한 1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메타버스를 만들어야 된다 하면은 홍보비도 따로 들 것이고 거기에 대한 기타 비용도 따로 들 것이고 그걸 다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제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금액에 맞는 게 이제 한 100명 정도고 게임은 이제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할 수 있으니까 천만 명 뭐 되도 얼마든지 돈을 벌어서 서버 비용을 감당이 가능한데 우리 마이스 같은 경우에는 등록비는 받지만 그렇다고 뭐 너희가 우리가 다 같이 이번에 2천 명이 동시 접속해야 돼서 서버가 많이 들어가니 등록비 원래 뭐 10만 원인데 이번에는 뭐 다 20만 원씩 내라. 이렇게 해가 불가능하다 보니 그냥 현재 수준에서 갖고 있던 예산으로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건 한 100명 정도가 저도 이게 저도 이제 오늘 이거를 위해서 저희 황인근 교수님하고 이제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다른 분들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동시 접속이 현재 예산 구조에서는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아니 아니 나이스가 갖고 있는.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 구조에서는 그 정도 갖고는 조금 힘들다. 정말 그 부수비를 많이 받으시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지죠. 아 그쵸 그쵸 그쵸.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그쵸 그쵸. 그러면 달라지는데. 그러면. 우리 뭐 무료 행사도 많고 사실. 맞습니다. 참가비 뭐 몇만 원 받는 행사들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인데 그렇지 그런 경우에 이제 이 메타버스에 접속해야 되니까 돈을 더 내라고 했을 때 참가자가 오히려 줄어들면 그것도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아직까지. 저도 사실은 메타버스가 그런 문제가 있는 줄 모르고 메타버스로 다 바뀌겠다. 이런 생각 했더니 그런 예산에 있어서 현재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원래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고. 네. 황교진님. 네. 그 우리 마이스 쪽에서 해외에서 메타버스를 적용한 그런 혹시 해외 사례는 있습니까. 해외 사례 정말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해외는 한 쉽게 말씀드리면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코로나 한참 전부터도 이미 하고 있었지만 당연히 이제 이게 오프라인을 사실 온라인이 대체하기란 참 힘듭니다. 네. 그래서 그 사례가 많이 적었을 뿐이지 하고는 있었고. 어떤 것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을까요. 음. 저도 한번 찾아만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바로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알기로는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가 이제 작년 아니 올해 메타버스. 네. 사우스 웨스트. 적용했고. 이쪽이 아마 IT 쪽의 원래 컨셉 자체가 IT 쪽이 좀 가까운. 네. 호롬이고. 방남이다 보니까 적용을 했던 것도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 쪽에서 아마 조금 있었던 거. 네. 언리얼 엔진이라는 거는 어디에서 개발을 한 거죠. 해외에서 개발한 거죠. 네. 미국에 에픽게임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 아직 상장은 안 했고요. 네. 상장은 안 했고. 네. 그 회사에서 되게 그것도 한 좀 됐죠. 한 10년 됐나. 한 그 정도 조금 안팎으로 조금 그렇게 오래는 안 됐는데. 그 회사에서 언리얼 엔진을 개발하고 사실은 이 회사가 그 언리얼 엔진을 무료로 풀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사용비를 유니티는 받고 있지만 받지 않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걸로 만들어진 또 게임을 대대적으로 또 이제 하고 있는 게 포트나이트. 아. 만든 회사이기도 합니다. 네. 그 CJ가 언리얼하고 MOU를 맺으려고 한다는 말씀. 네. 맞습니다. CJ가 에픽게임즈하고 MOU를 맺었고요. 단독으로. 그래서 파주에 버츄럴 스튜디오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언리얼 엔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이런 속도, 퀄리티, 여러 측면에서 다른 프로그램들이 절대 견질 수가 없는 거여서. 네. 이거 그거 다들 이제 개발자들은 말이 안 되는 거다. 근데 얘네는 해냈다. 라고 하고 있어서 이제 그게 다 모든 거를 다 이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제가 더 시간을 말씀드리긴 죄송한데 혹시 가능하시면 네. 여기다가 제가 여기 오늘 서비스컨신분한테 연락처를 공유해주셔도 될까요? 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단톡방에다가 핸드폰 연락처하고 네. 같이 해서 아니면 메일 주셔서 같이. 이메일하고 좀. 네. 네.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네. 메타버스에 대한 더 디테일한 내용이나 더 세부적인 것도 충분히 알려드릴 수 있고요. 네. 비식적인 측면도 뭐 말씀드릴 수 있고. XR도 관심이 아마 많으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 XR에 관련된 내용과 지금 XR은 또 XR 스튜디오가 있죠. 네. 버츄얼 스튜디오라고 불리면서 XR 스튜디오라고 불리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아마 좀 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가장 궁금해하실 겁니다. 네. 어떻게 구현하고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뭐가 필요하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적용시켜야지 완성될 수 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네. 궁금한 거 많이 얘기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주방님 제가 끝나기 전에 이메일. 또 이메일 맞으시죠? 밑으로도. 네. nikmplanummas.com 맞습니다. 네. 이렇게 공유 드렸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직접 문의 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2부를 요청하신 분도 계신데. 그건 뭐 또 한번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분은 조금 더 심화 과정이나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 대면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너무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너무 많은 좋은 공부가 됐던 것 같고요. 저희 오랜만에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쭉 같이 계셔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참석해 주신 분들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